오늘이 가면 내 20대는 끝난다 당신 6시간 후에 죽어 나 어떻게 죽는데? 내가 본 건 네가 칼에 찔려 쓰러지는 순간까지야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?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 그냥 보여 어떤 사람의 일일까? 지금까지 내가 본 예지 전부 다 현찰에서 그대로 일어났어 내가 미래를 바꿀 수 있긴 한 거야? 바꾸진 못할 거야 내가 만약에 너라면 지금부터 널 죽일 만한 사람을 찾을 거야 살해 당일 신혼미상의 남성으로부터 살해 예보를 들었다는 동거인 친언니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이 주변에 자기가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니? 그 남자 말이야 예언자 살인사건의 용서야 네가 하는 말들이 싹 다 거짓말이며 이제 올 거야 살인마가 난 믿지? 난 이제 나밖에 못 믿어 죽는 건 나니까 6시간 후 너는 죽는다 나 alpha 그래서 이 삶은